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회계 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먼저 국세청 누리집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국세신고 안내, 개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를 클릭하면 간편장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안내 아랫부분으로 가시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해제하면 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환경 및 엑셀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은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위 프로그램은 매크로를 사용하였으므로 위에 콘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하여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경고창이 나타나지 않거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면 사용자 설명서를 보시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용 안내 팝업창이 나오면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은 기본사항, 장부관리, 출력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사항에서는 사용자 본인의 정보와 사업용 자산을 입력 수정하고 거래처를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관리에서는 간편장부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에서는 입력된 장부 및 영업현황표, 자산대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사항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내 정보관리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처 관리에서 최소 1개 이상의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간편장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관리에서 사업자 기본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할 사업장의 업종 및 주업종 코드는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입력됩니다. 다음은 거래처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메인 메뉴의 거래처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를 입력할 거래처 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래처 등록을 위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거래처 상호,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거래처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으면 수정할 거래처를 선택하고 정정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처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정정 삭제 창에서 거래처 내용을 수정하고 정정 버튼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거래처 관리에 반영됩니다. 거래처가 많고 기존의 거래처를 관리한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일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나타나며 업로드 방법이 안내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창이 나타나며 업로드할 양식 파일이 알림의 경로로 생성됩니다. 파일 업로드 폴더를 클릭하면 다운받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열면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였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호환성 검사 창이 뜨면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거래처 관리 화면으로 가서 파일 업로드 파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림이 뜨면 내용을 읽어보고 업로드를 원하면 예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림 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 일괄 등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파일을 열어보면 처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장부 관리, 개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 장부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입력할 내용을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 구입, 사업용 자산 매각으로 구분하여 체크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차량, 비품, 기계 장치 등은 사업용 자산 구입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수입을 체크하면 수입에 대한 개정 과목이 비용을 체크하면 비용에 대한 개정 과목이 표시됩니다. 개정 과목을 잘 모를 경우 개정 과목 옆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하면 개정 과목 안내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매출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창의 거래처 상호협 화살표를 클릭하면 등록한 거래처가 표시되고 해당되는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타를 선택합니다. 거래 금액, 거래 내용, 비고를 선택합니다. 계산서를 선택하면 부가세가 0으로 기재되고 그 외에 증빙을 선택하면 거래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자동 입력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0원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림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 내용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부도 거래처처럼 일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부 관리에서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업로드 폴더에 양식이 다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장부 파일을 엽니다. 업로드 파일에 계정 과목별로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내용이면 복사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을 파일로 내려받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정해진 양식으로 입력하여야 정상적으로 수록됩니다. 입력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호환성 검사 창이 나타나면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경고창을 읽어봅니다. 업로드를 계속하려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장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림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 입력 내용이 장부에 표시됩니다. 업로드한 파일을 열어보면 처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할 장부 내용을 선택하고 장부 관리 메뉴의 수정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부 수정 삭제 창에 수정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장부 내용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계 장치와 같은 사업에서 사용하는 자산과 감가 삼각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본 사항의 내 정보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의 내 자산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 자산 관리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출력의 자산 대상 버튼을 클릭하여도 내 자산 관리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산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자산 종류 오른쪽 물음표를 클릭하면 자산 종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감가 삼각 방법 내용 연수도의 옆에 물음표를 클릭하면 관련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종류를 입력하면 감가 삼각 방법 내용 연수 중 정해진 부분은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내용이 채워집니다. 건물의 경우 토지 금액을 제외한 건물 금액만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자산 입력 창을 닫으면 입력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면 입력한 자산 내용이 장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되지 않은 부가세, 거래처, 비고는 수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 자산 권리에서 입력한 장부 입력 내용을 선택하고 수정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처, 부가세, 비고를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장부 내용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대장으로 돌아가서 감가삼각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가삼각비란 자산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자산 취득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장부에 입력하는 비용입니다. 등록한 자산 중 감가삼각비를 계산할 자산을 선택하고 감가삼각비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가삼각비 계산 연도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계산 연도는 자산 취득의 이후 연도만 표시됩니다. 장부 계산 연도인 202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2023년도 감가삼각 한도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감가삼각비는 한도액 이상 입력할 수 없습니다.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대로 건물을 감가삼각하게 되는 경우 건물 양도 취득가액이 감가삼각비만큼 줄어드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기 바랍니다. 감가삼각비 250만원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내 자산 관리에 감가삼각비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자산대장에서 계산한 감가삼각비가 장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가삼각비는 연말에 계산함으로 장부 입력 날짜는 매년 말일로 입력됩니다. 출력은 입력한 장부 및 사업용 자산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장부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장부를 연도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영업현황표 자산대장도 연도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 소득세 버튼을 클릭하면 중압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는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감가삼각비 조정명세서 서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가삼각비 조정명세서는 조회 대상 연도에 사업용 자산이 있는 경우 출력됩니다. 장부에 입력하지는 않은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세를 클릭하면 세무조정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물음표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금액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수록됩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